안녕하세요. 오후 5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정빈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오늘과 내일의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기압에 동반된 건조한 공기의 영역과 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조한 영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거기에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로 인해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불안정이 강해져 이렇게 소나기 구름대가 내륙 곳곳에 발달하고 있습니다. 차차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식어가고 또 대기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소나기는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남부와 충부 그리고 일부 경북 내륙에서는 하층의 공기가 계속해서 모여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대가 쉽게 소멸되지 않아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20에서 80mm입니다. 한편 강원 영동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기 중층의 수증기 흐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 사할림 부근에서 저기압성 회전으로 인해서 그 후면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앉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앉은 차가운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표면 부근에서는 고기압 세력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 세력의 경우 조금 높은 위도대에서 만들어진 만큼 차가운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고기압성 흐름을 따라 해상을 지나온 차고 습한 동풍이 강원 영동으로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고 강원 영동부터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경북 동해안에도 동풍이 유입되면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이 주로 대기 하층을 중심으로 불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매우 높게 그리고 강하게 발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동풍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40mm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25도 내외로 크게 오르지 못해 다소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도 기온이 오르면서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내리는 소나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 대기 하층의 동풍기류가 태백산맥을 넘어서 내륙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대기 하층에 이렇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소 건조한 공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남과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남서기류가 유입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서기류와 동풍기류가 모여들면서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에 비해서 강수 지역이 충청 내륙과 그리고 일부 전라내륙으로 좁혀지겠고 지속적으로 불어드는 남서기류 그리고 대기 중층에서 내려앉는 차고 건조한 공기 등 불안정을 더 강화시키는 요소들이 조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도 구름대가 오래 머물지 못하면서 내일 오후에 예상되는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로 오늘에 비해서는 조금 적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사고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작은 저기압성 회전이 이 태풍의 북상을 막고 있어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5km 미만으로 다소 느린 편입니다. 앞으로 이 저기압성 회전이 점차 약해지면서 이 자리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태풍이 북상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표된 태풍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화요일부터 차차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겠는데요. 다만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몽골 부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남동 지나는 차가워 건조한 공기의 세력과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변화에 따라서 태풍의 이동 경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와 날씨 해설 동영상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